안녕하세요 로게이지스의 뮤직월드의 로게이지스입니다 9월 23일 첫 방송을 시작으로 해서 10월 7일 오늘 세 번째 방송시간을 맞습니다 3회 동안 여러분들에게 뮤직월드는 어떻게 들리셨는지 궁금하고요 오늘은 질문의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셨던 점들 게시판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대답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호구조사는 빼고요 다른 것들 많이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월 7일 수요일 뮤직월드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코딩 메탈 밴드죠 Dreams of Sanity의 The Phantom of the Opera 로 시작합니다 와 멋집니다 로게이지스님 반갑습니다 아니 갑자기 왜 머뭇머뭇 거리십니까? 아 또 무슨 질문이 나올까? 아니 사실 오늘 찾고 예상 왜였어요? 아 어떻게? 그래서 더 좋았어요 왜냐하면 앞서 신청곡들이 좀 보송보송하고 달달한 곡들이 많아서 좀 분위기를 조금 바꿀 수 있는 곡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생각처럼 딱 나올 줄 몰랐고 너무나 감사드려요 좋게 들어주셨다니까 오히려 제가 더 좋습니다 근데 이 곡이 그러니까 그 유명한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에 삽입됐던 곡인데 곡의 리메이크 된 버전이죠 그렇죠 오스트리아 출신의 Dreams of Sanity의 1999년도 2집 앨범 Masquerade 앨범에 수록이 되어 있는 곡인데 이 곡은 여성 보컬리스트 산드라 슐릴리트가 혼자서 불렀다고 그러면 상당히 조금 맹숭맹숭한 음악이 됐을 텐데 왜요? 남성 보컬이 워낙 뛰어난 보컬이죠 라크리모사 출신의 남성 보컬리스트 틸로울프가 틸로울프 함께 해주므로 인해서 아주 극적인 드라마틱한 면이 더 부각이 된 노래가 됐다고 굉장히 그 음성에 카리스마가 넘치는 그런 느낌 처음에 중점력이 아주 그렇군요 근데 오늘 문을 여시면서 질문을 받겠다고 무슨 질문이요? 허구조사하고 맘 내고 웬만한 질문은 다 소화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순율력 그렇습니다 여러분 로케이지스님에 대한 궁금한 점 있으시면 게시판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바보은주님께서 빠르게 올리셨어요 절대존엄 여친님은 예쁘십니까? 솔직히 제 눈에는 김태희보다 더 예쁩니다 그래요 이 정도 나와줘야 합니다 김태희보다 더 예쁘다 그러니까 절대존엄님 만나기 전에는 김태희가 최고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원래 제 최고의 제가 원래 좋아했던 여성은 김혜수였습니다 아니 그러면 김혜수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일반적인 남자들이 김태희씨를 워낙 더 좋아하니까 김태희보다는 훨씬 예쁘고 그런데 솔직히 김혜수하고 둘 중에 누가 더 예쁘냐고 부르신다면 대답하기 진짜 곤란하네요 곤란할 정도로 오늘 만나셨어요? 못 만났죠 오늘은 못 만나시고? 네 방송 때문에 자꾸만 그 방송을 들어보셨는지 절대존엄님께서 말이죠 궁금해집니다 모니터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조언 같은 건 안 해주십니까? 조언 말 좀 꼬였다 말 좀 꼬인다 앨범 연도 잘못 얘기했다 바로 수정한 게 오게티다 등등 약간 좀 두 분께서 닮으신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그렇죠 약간의 어떤 그런 잘못된 부분 콕콕 집어서 이렇게 바로 잡아주시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어떻게 요게 우리 롱님의 이제 닉네임이 돼버린 듯합니다 호가 됐죠 호가 색동별님께서 사라 브라이트만이 부른 노래도 참 좋은데 이것도 괜찮습니다 약간 음산한 느낌도 들고요 이런 얘기 하셨어요 이게 좀 특징이라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나요? 사라 브라이트만은 노래를 잘하지만 어떻게 보면 목소리가 너무 가늘잖아요 좀 약한 그런 면 약하면서 고음이 올라가는데 비해서 지금 오늘 들려드렸던 드림스 오브 샤네티의 산드라 슈틸리히 같은 경우에는 그 목소리가 두께도 어느 정도 있으면서 나름 고음도 잘 올라가는 아주 글쎄요 제 개인적으로는 사라 브라이트만 보다는 산드라 슈틸리를 더 좋아합니다 음 그렇구나 그런데 오늘 방송 컨셉을 조금 더 많이 띄워보자고 했는데 오늘은 음악에 대한 얘기가 많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뭐 질문을 안 해주시고 그러시니 그렇죠 우리 사뮈 청취자분들 롱님에 대한 궁금증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라면서 두 번째 곡 한번 들어보죠 두 번째 곡은 핀란드 출신의 심포닉 밴드죠 나이트 위시의 워킹 인데에어를 골랐습니다 이 나이트 위시 같은 경우에는 이 워킹 인데에어 한 곡으로 국내 매니아들 사이에 이름을 알려지게 됐고요 그 전에 데뷔 앨범이었던 엔젤 푸 퍼스트 엔젤 푸 퍼스트 여기서 꼬리네요 괜찮습니다 그 앨범이 이 워킹 인데에어가 인기를 얻음으로 인해서 다시 국내 라이센스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한번 오늘 한번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나이트 위시입니다 워킹 인데에어 이 워킹 인데에어 그 노래가 나갈 동안 얘기를 해봤지만 이 핀란드에서는 헤비메탈이 대중음악 거의 우리는 이 나라로 치면 가요죠 가요예요? 네 어떻게 그래요? 뭐 그 나라는 원래 총리가 나와서 나도 헤비메탈 매니아다라고 얘기를 하는 나라 그 정도로? 네 핀란드고 뭐 아니 뭐 총리가 개인적으로는 좋아할 수는 있지만 대중 가요 정도의 수준이라는 게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아이들을 위한 그런 키즈 메탈이라고 해서 그런 것도 있어요 소위 스트라트베리우스 출신의 보컬리스트 티모 콜티 페들토를 비롯해서 소나타티카의 기타리스트 이런 사람들이 공용탈 같은 거 쓰고 나와서 어린이들을 위한 헤비메탈을 연구하는 그룹도 있고요 그리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스트라트베리우스를 비롯해서 네 나이트 위시도 핀란드고요 그리고 익스트림 쪽에서는 COB, 칠드로브 보듬이라고 하는 그런 밴드도 있고 그 핀란드 자체 내의 헤비메탈 레이블이 있어요 스페인 팜이라고 네 그래서 그게 좀 마이너티 레이블인데 거기에서 앨범을 내서 성공하는 사람 그 밴드들이 독일에 있는 유명의 헤비메탈 레이블이죠 유크리얼 브라스트나 아니면 뭐 센츄리미디어 같은 데로 이렇게 스카우트돼서 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렇군요 핀란드는 아주 헤비메탈의 나라입니다 핀란드는 헤비메탈의 나라다 이거 한 번 또 기억을 해두겠습니다 지금 막 술술 나오는데 아까는 잠깐 꼬였어요? 절대조넘님 얘기가 갑자기 생각나셨습니다 그거 실수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엔젤 폴퍼스트가 왜 꼬여가지고 질문 많이 올라왔습니다 우선 섬마님의 질문부터 보유한 음반에서 레코드 CD 그리고 혹시 있다면 카세트 테이프의 비율은 각각 어떤가? 카세트 테이프이나 LP 같은 경우에는 다 지금 없고요 뭐 버리고 없어지고 해서 세월이 많이 지나고 해서 그랬는데 일례를 들어서 제가 90년대 초였던가 91년도에 카세트 테이프를 그때는 많이 구했는데 봤더니 우리나라에서 라이센스 나온 앨범은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대단합니다 정말 상상이 안 돼요 어느 정도의 양일까 그리고 지금 안예스님의 질문은요 로그 음악이나 오페라나 클래식 곡을 연주하는 경우가 있는데 로그 음악이 오페라나 클래식 곡을 연주하는 경우가 있는데 국악을 연주한 경우도 있나요? 그런 거 본 적이 있으십니까? 국악은 우리나라 밴드 옛날에 가이아라고 하는 익스트림 메타를 하는 밴드가 국악하고 접목을 시켰었고요 그리고 한때 우리나라 블랙 메탈 밴드였죠 우리나라 블랙 메탈의 시초였던 오디니 그 데뷔 앨범을 통해서 국악하고 익스트림 메탈, 블랙 메탈하고 같이 접목을 한 적이 있었고 그리고 또 오디니라고 하는 익스트림 밴드가 대금이나 이런 걸 써서 음악을 만들기도 했었죠 나중에 음원이 있으시면 한번 들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정말 무서운 음악이에요 아 무서워요? 네, 그 진짜 그로우링 보컬에 정말 들으면 다 도망갈 수 있는 그럼 싫습니다 네, 익스트림 메타리가 안예스님의 질문이 하나 더 올라왔는데 오늘 방송에서도 발음이 꼬여서 여친한테 한 소리 들을까요? 아마 만나게 되면 왜 그 꼬였냐고 아마 한 소리 들을 것 같은데요 음,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한번 여쭤보고 알아보고요 사도요한님은 오도게 로케이지스님께 질문을 이렇게 하셨어요 절대존원님과 애칭은 있습니까? 절대존원님 이런 거 말고 절대존원님 애칭은 자기야입니다, 자기야 자기야? 네, 자기야 자기야가 아니고 자기야 자기야도 아니고 자기야 자기야 까칠한 이주부님은 영어로 된 곡 제목, 아티스트 이름을 어떻게 다 기억을 하십니까? 앨범을 이렇게 사서 이렇게 CD 보잖아요 들으면서 이렇게 보면 그 멜로디랑 다 들어와요 그게 참 신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참 그게 신기해요 굳이 외우지 않았는데 바로바로 들어온다라는 게 뇌를 한번 살펴볼 수도 없고 말이죠 대신에 공부하고는 안치네요 그러시면서 이런 질문도 곡을 한 번 들으면 가사가 자동으로 해석이 됩니까? 곡은 솔직히 영어는 나름 많이 공부하고 했지만 한 번 가지고 그렇게 들어오진 않아요 최소 4, 5번은 들어야 네댓 번 정도는 들어야 어느 정도 멜로디하고 가사하고 같이 이렇게 매치가 되지 한 번 들어서 그 가사나 이렇게 들어오진 않아요 그렇구나 호호님께서는 절대존원님과 어디까지 가실 건가요? 연애는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현재에 충실하겠다 그리고 룩님의 매력은 무엇입니까? 저의 매력이요? 네 솔직한 거 솔직한 거? 네 그리고 전 감정 표현 잘해요 어떻게요? 뭐 사랑하면 사랑한다 그럼 표현도 잘하고 그러잖아요 경상도 남자들이 세 마디만 한다고 묵자자자자 아는 그 세 마디 요즘 하는 경상도 남자들 그렇게 없을걸요 여자친구가 얘기하면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경우가 딱 하나 있는데 됐다 됐다 이거요? 그때 말 이번에 어떤 곡인가요? 네덜란드 출신의 심프링 메탈 밴드죠 에피카의 2004년도 앨범 Will Take You With Us 앨범 가운데서 골랐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뮤지컬 캣츠의 그걸 리메이크한 메모리라는 곡을 골랐는데요 메모리는 뭐 너무 유명한 한 곡이니까 부연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여성 보컬리스트 사이먼 사이먼스가 아주 목소리도 좋고 미모도 끝내주는 그런 여성 보컬리스트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핀란드의 네덜란드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일단은 정정을 좀 할게요 보컬리스트 이름이 사이먼 사이먼즈가 아니고요 시몬의 시몬즈입니다 아 그래요? 나라는 맞죠? 네 네덜란드 출신의 심포닉 메탈 밴드 맞습니다 에피카 청라해선님께서 루즈하다 취소합니다 전 이 노래 너무 좋아요 우리 다 감동을 해서 말을 잊었어요 라고 하트까지 나리셨어요 네 좋은 현상이에요 더더하세요 청라해선님 장난치시는 거 이미 알고 있습니다 스텔러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구입한 첫 앨범 어떤 건지 기억나냐고 구입한 앨범은 초등학교 4학년 때 마이클 잭슨 스릴러 앨범 그 당시에 카세트 가격이 2,500원이었습니다 2,500원 주고 CBS 소니 발매 스릴러 앨범 처음 샀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니 어떻게 마이클 잭슨이라는 인물을 알게 되셨으면 그 곡을 어떻게 듣게 되셨어요? 형이 듣는 거 듣고 이게 누구야? 그랬더니 마이클 잭슨 이래요 그래서 레코드 가게 가서 아줌마 마이클 잭슨 앨범 주세요 그러니까 그 술래 앨범 주더라고요 굉장히 문화적인 충격을 받으셨나 봐요 마이클 잭슨 노래를 듣고 그런데 제가 사는 고향이 후포라고 하는 아주 시골이거든요 그렇죠 고향이 그쪽이시잖아요 후포라고 해서 몇 단위인데 그런데 저는 거기에 있으면서 더 좋은 게 뭐였냐면 거기는 옛날에 거기 신나라 레코드라고 5대양 사건으로 유명했던 종교에 있는 레코드 회사 신나라 레코드 알아요 15톤 탑차가 왔었어요 2주에 한 번씩 2주에 한 번씩이요? 거기에 왜요? 그 앨범을 레코드 가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얼굴이 친해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야 니가 들어가서 골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CD 이런 거 제가 마음대로 고르고 더 좋았었어요 아 그랬구나 코루루님께서 롱님의 전공이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전 안경과학과 주신 안경과학과 주신 안경광학 광학 이것도 좀 독특합니다 가을님께서는 롱님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고 저 제일 좋아하는 음식 초밥이요 초밥? 네 이유가 뭔가요? 맛있어요 아 근데 거기 그 얘기 들으니까 뭐 더 이상 이유가 뭔가요?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없겠다 초밥 피자 스파게티 무진장 좋아합니다 근데 고기 안 드시잖아요 채식주의자죠 그리고 일일 일식 하시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 또 다이어트를 하신다고? 아 그 뱃살도 나오는 것 같고 해서 좀 살을 좀 뺐죠 이제 찌으려고요 제가 보기에는 뭐 절대 전원님께서 네 너무 말랐다 거기서 딱 5킬로만 찌자 네 그래서 좀 찌워보려고요 그렇습니다 아 지금 롱님의 어떤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문을 풀어드렸고요 네 이제 좀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10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곡 어떤 곡으로 들을까요? 지금 3곡이 남았어요 3곡 중에 그럼 라마리짜로 듣죠? 세리온의 라마리짜 네 이걸로 세리온은 스웨덴 출신의 심프릭 메탈 밴드인데요 이 앨범은 그 세리온이 결성 25주년을 맞아서 발매한 앨범입니다 그 앨범 타이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샤롤 또 여기서 또 막히네요 샤들 보릴러리의 악을꽃 그 타이틀을 앨범 타이틀로 한 건데요 레스플라워 듀마라고 하는 타이틀로 해서 낸 앨범인데 오늘 소개해드릴 라마리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 왜 이러죠 오늘 실비바르당 실비바르당의 곡을 심프릭 메탈로 연주한 곡입니다 고맙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다음주에 봄 롱님 보내드리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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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